하나의 리그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2,5,1으로 된 리그를 하나 고르세요. 요거를 골랐어요. 다음 보이는 이런 코드 진행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스위치 스탠스입니다. 두 번째는 2,5,1 위로 가는 체인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아래로 엮어서 하는 2,5,1입니다. 스위치 스탠스 하나, 2,5 위로 엮는 체인 하나, 2,5 아래로 엮는 체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체인으로만 연습을 하면 수많은 곡들을 만났을 때 이거에 얻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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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